김구라는 2020년 12살 연아 아내와의 재혼 소식에 이어 지난해 등려 소식을 알리며 깜짝 놀라게 했습니다. 한창 신혼을 즐기고 있을 시기에 아내와 따로 살고 있다고 방송에서 고백해 그 이유가 궁금해집니다. 이에 아마도 김구라의 아들 김동연 mc그리와의 관계 때문일 것이라는 의혹이 생겼습니다. 과거 mc그리가 방송에 나와 김구라와 재혼한 새어머니를 누나라고 부른다고 밝혀 이목을 끌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김구라의 별거 소식에 혹시 아들과 마찰이 있었던 것은 아닐까 하는 의혹입니다. 오늘은 김구라의 별거 이유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김구라는 지난 2015년 18년간 함께 살아왔던 전처와 이혼을 했습니다. 당시 아내가 진 거액의 빚이 이혼의 결정적인 이유였습니다. 김구라는 아내의 빚을 대신 갚을 의무가 전혀 없지만 모두 책임지는 모습에 오히려 이혼 후 이미지가 좋아진 케이스입니다. 그동안 대한민국 탑 mc 중 가장 이미지가 좋지 않아 구설수가 많았던 김구라가 오히려 이혼으로 인해 호감형 이미지를 얻었습니다. 그래서 김구라는 이혼 후 오히려 팬이 늘었고 응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의 앞날을 축복해주던 팬들이 기뻐할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김구라는 2020년 새로운 사랑을 하고 있다는 소식에 이어 2021년에는 등려 소식까지 들려줬습니다. 한편 등려 소식의 김구라의 장남 mc그리에 대한 반응도 많이들 궁금해했습니다. mc그리는 김구라에게 새어머니를 소개받자마자 반가운 마음으로 축하해줬으며 아빠의 행복을 응원한다고 덧붙여 지켜보는 사람들을 흐뭇하게 했습니다. 또한 아버지의 재혼에 대해 불편해하지 않겠냐는 걱정스러운 시선과는 달리 전혀 불편하지 않고 응원한다며 돈독한 애정을 과시했습니다. 새엄마를 어머니라 부르지 않고 누나라고 부른다고 고백하는 말에는 많은 사람이 놀라기도 했습니다. mc그리가 새엄마를 누나라고 부르는 이유는 아직 다른 호칭이 조금 어색하고 누나처럼 예쁜 분이셔서라고 밝혔는데요. 평생 그렇게 부를 수는 없지 않겠냐 편하게 하다가 나중에 생각이 바뀌면 호칭을 바꿔보는 것이 어떻겠냐는 김구라의 말에 수긍이 되어 이제는 호칭을 어머니로 바꾸려고 노력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렇게 많은 팬과 아들 mc그리까지 전폭적으로 응원을 보내고 있는 김구라의 새로운 결혼생활. 지난해 등려 소식에 이어 한참 깨가 쏟아지는 신혼생활 이야기만 들려와야 할 때에 별거설이 수면 위에 떠오른 이유는 무엇일까요? 김구라는 지난해 방송에서 직접 별거 사실을 밝혔습니다. 현재 아내는 처가에 있어서 늦둥이를 출산했을 당시에도 처가에 머무는 아내와 아이를 일주일에 한두 번 밖에 보지 못했다고 밝혀서 이목을 집중시켰습니다. 당시 별거 이유를 정확하게 밝히지는 않았지만 아내가 출산한 지 얼마 안된 시점이라 몸조리를 위해 친정에 있는 것 아니냐는 의견이 많았습니다. 김구라도 바쁜 방송활동으로 신생아 육아나 아내 몸조리에 큰 도움을 줄 수 있는 형편이 안되니 마음 편히 친정에서 부모님의 도움을 받아 몸조리하고 육아하는 게 아니냐는 의견이 많았습니다. 특히 아내가 예정일보다 이른 조사를 하게 되어 딸이 인큐베이터 신세도 진 적이 있다고 밝혀 아내의 몸조리와 육아 때문에 별거였다는 의견에 힘이 실리게 되었는데요. 바쁜 일정에 아내와 딸을 자주 만나지는 못하지만 방송에서 언급할 때마다 행복해하는 모습에 팬들은 걱정은 덜었다고 합니다. 김구라가 재혼한 상대가 일반인이라 신중한 태도로 자주 언급은 하지 않지만 가끔 언급할 때마다 애정전선에 문제가 없다는 것을 알 수 있었는데요. 어렵게 찾은 새로운 사랑이니만큼 예쁜 딸과 재혼한 아내와 함께 행복해하는 모습도 자주 봤으면 좋겠습니다. 슬아의 자식이 있는 상태에서 재혼하게 되면 자식과 새로운 배우자가 갈등을 빚기도 하는데요. 아버지의 사랑을 듬뿍 받고 자란 mc그리는 새어머니와 갈등은커녕 김구라의 연애와 결혼 출산 소식까지 매번 전폭적인 지지와 응원을 보내 무사람을 흐뭇하게 했습니다. 아직 어머니라는 호칭이 어색해서 누나라고는 부르지만 아버지와 평생 함께할 새어머니에 대한 호칭도 바꾸도록 노력해 보겠다고 밝힌 mc그리. 앞으로 새로운 가족과 함께 행복하게 지냈으면 좋겠습니다. 김구라도 그동안 힘들었던 시간을 다 보상받을 만큼 행복하게 잘 살길 바랍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